참석을 못했어도 이제 두번째, 세번째, 삼십번째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진짜 약속을 한단 말이야 진짜 약속을 한단 말이야 나중에 여든 살이 돼서 이렇게 와야 돼 절대 절대 팬비트 하는 이상 절대 진짜로? 절대 절대 절대로 참석 안합니다 항상 참석합니다 진짜예요?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저희 같이 뭐 그 재영아 아프지만 했던 거 그거를 또 소식을 어디서 좀 했나 봐요 봤나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 시켜봐 어디서나 계속 보고 있어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아니 그 하고 나서 저도 생각하기를 재영이 이거 들으면 그냥 데이식스에 그냥 뼈를 묻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 아니나 다를까 전화하니까 바로 어 나 그거 들었어 진짜 보고 있던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전화하자마자 어 들었어 어 뭐 대상 이렇게 제이씨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이씨가 제일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? 그러니까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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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데 30년 뒤에 우리 야속을 언제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와야 돼요 당연히 언제든 어디서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사진 찍어도 되죠? 네 맞아요 사진 찍을까요? 알겠다고 изуч